여러분의 2020년은 어떠셨나요? 네, 저는 저에게는 굉장히 다사다난한 그런 한 해였고요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불편하고 힘들었던 2020년이었잖아요 그래도 조금 생각을 달리 해보면 2020년은 개인의 건강을 좀 더 조심할 수 있었던 그런 해였던 것 같고요 사람들과의 어울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느낄 수 있었고 가족들과 지내는 시간이 더 늘어났던 해라고 또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SM타운 라이브를 티켓팅하느라 고생 안 하고 전 세계에서 누구라도 볼 수 있게 된 것도 비대면 공연이 트렌드가 돼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항상 좋은 생각, 좋은 노래 많이 들으면서 부디 밝고 희망찬 날들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저도 2021년에는 좀 더 자주 좋은 노래 들려드리면서 여러분과 함께 할게요 계속해서 저의 신곡입니다 What do I call you? 전해드리고 저는 인사드릴게요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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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